여긴 거 같아. 이쪽으로. 저기가 리셉션이. 미 나오신 건가? 헬로. 미 나오신 건가?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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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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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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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로이 엔 Construction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술을 우리가ם Zielicイентvy 주인아 주인아 주말은 자의 생활을 즐거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우와, 뭐... 엄청 큰데? 응, 저게 인디안 템트 오호... 이런 식이야? 아하... 야, 이거? 이게... 이거는 천정이 뚫려서 되게 예쁘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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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오로라는... 오늘 오로라는 사이트에서 보일 확률이 높대. 여기서. 돌아온 사다리. 어제 이렇게 봤었거든. 약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친구가 알려줬는데 핸드폰으로 구름 쪽이나 이런데 사진을 딱 찍어서. 거기가 푸른 빛이 돌기 시작하면 그쪽이 오로라가 뜰 확률이 높다.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고 오게 하네. 형이 와는 대로. 지금 나오고. 여기 오로라가 뜰 확률이 높다. 여기 오로라가 뜰 확률이 높다. 새카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별도? 별도 안 보여. 저도 이거 받았거든요, 형. 별도 안 보여. 내 구걸. 구걸 이렇게 깨는데. 출동이다. 출동이다. 구조대가 출동이다. 구름 안 낀 데가 있어? 주소 찾았어? 확실히 진짜 어두운 곳에 가면 더 선명할 것 같아. 오로라를 찾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 이런 거였구나. 균상아, 오로라 지수 계속 높아지니? 일단 볼 확률은 되게 높아요. 이게 범위가 녹색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44%, 3%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아졌네. 여기가 왠지 느낌이 좋아. 빨리 내려서 보자. 안 보여? 어? 오, 있어, 있어. 응? 그렇지? 네, 저기도 있는 것 같아. 저기 있어, 있어. 오, 저기 있는 것 같아. 우와. 오. 우와, 형. 오, 오. 저쪽 봐. 우와, 잘 보인다. 오,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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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와, 저쪽, 저쪽. 우와. 아, 그런데 왜 선명하게 안 찍히지? 어제보다 선명한데. 그렇지? 네. 안 보여. 아, 그러면 좀 더. 아... 아, 조금만 선명하게. 아까가 훨씬 선명하게 했던 느낌. 크... 크... 지금 이게 확률이. 저거는 뚝뚝뚝 떨어져. 응. 우리가 그 밑에 있어, 지금. 네, 저건데. 날이 흐린 게 아쉽다. 구름이 너무 서운하네요, 진짜. 위에 되게 밝게 올라오는데. 보내주긴 했어요. 24분 거리인데. 베스트라고, 여기가? 가볼까요? 근데 이거 보인다는 확신은 못하고. 볼 가능성이 있는. 볼 가능성이 있다. 혜진이 형. 응? 가실까요? 씨, 어떡하냐. 가려면 지금 이동해야 하는데. 가려면 지금 이동해야 하는데. 갑시다, 그럼. 얼마 안 되잖아. 자, 빨리빨리 휙휙. 가자. 하시죠. 자, 빨리 가봅시다. 갑시다. 14분이 14시간 같이 느껴지네. 해볼까? 근데 여기는. 왜 안 보이는데? 여기. 이를 보내고 가면, 여기. 내가 궁금해. 우리가 가면,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은, 그냥 불타깟 개발라고 하여 가야 되는 곳에 하여 나를 기다려주세여 그리고 바로 가야 되는 곳에 너는 있니? 벨트 타면 되셨죠. 아 제발. 진짜 좀 있어라. 수고했어. 가시죠. 아 제발. 너무 불수가. 여기서 오히려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다. 여기가 더 선명하네. 하늘은. 구름이 없어. 네. 자 어디 갔지? 저기 아니야?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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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끝인가? 볼 것 같은데, 지금. 아, 잘 나오네. 그럼 지금 몇 시야? 7분? 뭐 한 20분까지 기다려볼까, 그럼? 응?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정리하지 뭐. 어우, 추워. 화장실 내면 또. 보이면 얘기해줘. 한번 확 쏟아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놀이로 한번 더 와야 되는 이유가 생겼네.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있어요? 아, 저기 또 있는 것 같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올라오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김준이 제일 선명하게 올라왔다. 어디, 어디요? 저기, 저기. 저기요. 올라온다.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오, 저기 올라와요. 어디, 어디요? 저기, 저기. 저기요. 오, 오, 저기 올라와요. 저쪽, 저쪽, 저쪽. 전반적으로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오, 여기도 이렇게 쭉 올라온다. 오, 여기 쭉 올라온다. 그래, 그렇지? 오 마이 갓. 우와. 오. 우와. 우와, 저기, 저기. 저기다. 오, 우와. 우와. 우와, 저기, 저기. 저기다. 오, 우와. 오, 다행이다. 오. 우와. 오, 우와. 오 마이 갓. 저기 봐. 저기 봐. 아, 이게 오르라구나. 봤다, 봤어. 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와, 춤 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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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와. 오메깔. 너무 멋있다. 예스. 어디, 어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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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춤추는 거 봐. 우와. 우와, 마이 갓.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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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춤추는 거 봐. 오. 너무 아름다워. 오. 우와. 우와, 나 누워야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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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코트에 미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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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우와. 오! 오! 대박! 와, 웨이브 타는 거 거의 박수냐?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거야! 아, 너무 아름답다! 선규야! 우리가 보고 있다! 어? 선규야? 보이나? 야, 진짜... 우와! 우와! 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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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야, 이게 오길 잘했다, 정말! 이쪽으로 오길! 야, 이렇게 극적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다니! 이야...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보네! 와! 아, 이런 거구나!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너무 아름답다! Do you want more? Yeah! 오, 갓! 오, 갓!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콜! 플리즈 콜! 야, 카파 피스! 콜도 올라와! 하이, 대기! 원, 원, 원! 야, 세일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부탁해요!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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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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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거 봐, 저거 봐. 우와. 너무 뜨거워. 진짜 마지막에 빠졌네. 이야, 이거 너무 무거워. 우와.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준비하도록 한다. 많이 먹어, 가인이. 우린 후드파이터입니다, 여러분. 맛있어. 잔치야, 잔치. 잔치 음식이야? 아니, 프랑스까지 와서 잔치.